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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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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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아하하하아아 vet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건배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건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기 함께 떼어낸다 외모님의 진도 그동안 지나고 싶었던 날 끝 이제 보고 지났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병과 관리에 제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로 창을 들러라 멋진 우리의 우정을 위해 가운데로 창을 들러라 신부여 우리의 우정을 위해 그리운 꽃 같은 날 기억 너는 같이 이끄게 지고 어쩌나 괜히 더 행복했었는지 이제 갈 수가 없으라고 언제나 공개 없게 해주면 이 노래가 필요해 먹고 저는 이 슬픔을 이야기하며 웃고 웃며 웃으세요 아, 내 창을 들러라 마신 우리의 웃음을 위해 더 없게 잘 들러라 지구야 우리의 웃음을 위해 더 없게 더 없게 더 없게 지구야 더 없게 잘 들러라 더 없게 잘 들러라 네 아쉬우시죠? 네 앵콜입니까? 감사합니다 아유, 저를 붙잡지 않았으면 이 약속돼 있던 한곱 못 부르고 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자, 오늘 자, 오늘 이것도 한밭세발부부 엥지 한밭세발부부 자산 1조 8천억 원 달성을 또 지식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초대해 주셔서 지식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엥지 생활부부 가족 여러분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신식으로 비원하면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차동이가 또 여기 대전까지 왔는데 이 노래 안 듣고 가면 굉장히 속속하고 서운할 것 같아요 어떤 곡이죠? 어떤 곡이라고요? 어떤 곡이라고요? 지금의 참도회비 지금의 참도회비 지금의 참도회비 보내드리면서 전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 생활부부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 한밤 식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손 Armstrong 본격적으로 유 Joy 첫번째 오이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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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너 손말른 어디에서 손말른 가만히 진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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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세 마리 저 물물 가만히 진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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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진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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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찍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신부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몸 많이 얻으시고 부담어세요 다 mang 생크리 다 소연 손말른 스토리 마지막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